시청해주신 무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큐에요 드디어 그랜드 오픈전 캐릭터 사전 생성일이 다가왔어요 전야제 일정으로 12월 9일 수요일 2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자신이 원하는 서버와 진영을 선택하시고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마구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큐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점만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엘리온 홈페이지에서 사전 다운로드 UI를 클릭해서 엘리온 게임 클라이언트와 게임 스타터를 미리 설치해 주세요 만약 이미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분이시라면 방금 업데이트 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리 다운받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정명과 캐릭터명은 전 서버에서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두시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엘리온 친구들과 대화하시거나 귓말하실 때에는 캐릭터 명칭이 자주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빠르게 선점하세요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하고 싶은 클래스와 종족, 성별만 빠르게 선택하시고 캐릭터 명칭만 신중하게 지으시면 돼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 23시 59분까지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캐릭터 외형만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할 예정이니 멋지고 예쁜 커마는 오픈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커마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커마를 잘하시는 분들께 커스터마이즈 갤러리를 통해서 멋지고 예쁜 커마를 공유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설명한 대로 진행하시면 성공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신 거예요 고디슬 12월 10일 그랜드 오픈때 다양한 닉네임으로 모험관님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영어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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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